이거 발은 너무 많이 빨아서 저렇게 없는데 굳은 사이 생겼어 시현아 삼촌들한테 인사해 자 대박이야 아 어때? 시현이 말고 샤이니 빵인데 달콤해 달콤해요? 네 여기 좀 묻었다 귀여워 귀여워 됐다 빨리 피해 자 빨리 피해 빨리 오케이 못 나가겠어 나가자 이빈아 나가자 안빠랑 나가자 안빠랑 나가자 안빠랑 나가자 안빠랑 나가자 해준다 너 어디가가 있는데 어디가가 어디가 이리 가 니가 치워 니가 먹었잖아 내가 먹고 지금 치우고 있어 이거 이것도 치워야지 어 아니라고? 아니라고? 이거 누가 깠어 이거? 어미는 누구야 아 이거 치워야 좀 야 엔테민 너 이거 치우라고 아 먹는 거랑 치우는 거랑 무거운 상관이야 아 치우라고 할테니 니가 먹은 것들이 다 잔해잖아 너의 잔해임 근데 이거 혀탕 특히 이거랑 이거랑 야 근데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써있잖아 태민아 뭐 어때 우리는 괜찮죠 우리 본인이잖아 그래? 나 모자 좀 써야겠다 야 어떻게 우리 거잖아 야 눈으로만 우리가 낸 거잖아 다 이거 그때 태민이랑 나랑 찍었잖아 기억 안 나 야 야 태민아 눈으로만 보세요 써있잖아 형 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안괜찮으니까 만지지마 알겠어